나같이 너무 잘했어! 너무 잘했어! 너무 잘해!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어제보다 이렇게 쿡쿡하면 더 나아진 거 와, 이것도 진짜 모르겠다 어땠어요? 아니, 아쉬워 잘했으면 더 칭찬해줄 수 있는 캐릭터인 거 천수연 선생님 네 두 학생의 무대를 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무대가 어땠냐고 물어보시면 무대는 정말 별로였고요 별로였고요 그냥 저는 사실 이번 미션이 지유한테도 그렇고 단점을 정말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야 되는 그런 미션이었던 것 같아서 안타까움도 있고요 누가 이기든 지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그동안 여러 명이서 있을 때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큰 힘을, 도움을 받았는가 그걸 여실히 느꼈을 시간일 거예요 두 학생 중 더 많은 표를 받은 학생은 데뷔조에 더 적은 표를 받은 학생은 탈락 후보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학생이 데뷔조석으로 가고 어떤 학생이 탈락 후보석으로 가게 될지 이건 진짜 궁금하다 이건 진짜 궁금하다 유현이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보컬적으로는 조금 자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만약에 노래만 한다면 순선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멋지게 할 수 있게 연습을 할 거예요 잘했어 나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요 지유 진짜 잘했어 잘했어 지유야 제가 잘했어 진정한 같이 지유가 잘했어 모든 택배